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제3의 어휘, 아는 단어 모르는 뜻, 이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올릴게요. 자 여러분들 수능에 기본 어휘라는 게 존재하는 건 다들 아시죠?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휘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취재자가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고 싶어도 한계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. 네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EBS나 아니면 수능 그리고 또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 단어가 어렵잖아요. 단어가 어려우면 다시 빠꾸 빠꾸 다시 출제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이상의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. 근데 단어의 수는 결정되어 있고 근데 변별력은 필요하고 그럼 출제자가 가질 수 있는 면제분은 바로 뭐다? 아는 단어인데 모르는 뜻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. 특히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빈칸 추론과 유사한 어휘라든가 아니면 또 외모완성 이런 선택지에 들어간 단어 중에 보면은 이게 정답인데 정답처럼 느낄 수 없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요. 예를 들면 자 life, 삶이다. 그러면 life라는 표현을 쓰면은 쉽게 정답처럼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꾸냐면 existence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. 근데 existence은 life의 완벽한 동의어입니다. 근데 life보다는 훨씬 더 격식적인 표현이죠. 근데 선택지에서 보면은 사실 existence은 아이들이 다 아는 단어죠. 존재 이렇게 해석합니다. 존재라고 해석이 되는데 정답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life는 뜻이 정말 여러 가지. 첫째 생명도 있죠. 또 삶도 있죠. 또 생활도 되죠. 거기다가 생계, 거기다가 생물, 생명체까지도 다 됩니다. 그 중에서 만약에 생계라는 뜻으로 existence 사용을 냈는데 근데 애들이 생계, 먹고 사는 문제, 이걸 정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existence. 그래서 우리말 존재라는 말이 떠오르면은 정답이 정답처럼 안 느껴지죠. 그러면 수능이 2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변별력은 있어야 했고 어려운 단어는 못 쓰니까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을 쓴 지가 25년이 넘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정답을 결정하고 또 정답이 정답처럼 안 보이는 그런 단어의 수는 이미 정해져서 리스트가 딱 뽑아져 나옵니다. 저희 수업을 통해서는요.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살짝 모르는 뜻들 그런데 그런 걸 다 가르쳐준다. 이게 아니고요. 정답에 빈출되는 것들. 그리고 지문 독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해석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들을 뽑아서 누가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서 정해진 양을 가지고 잘 먹여줬으면 좋겠죠. 그게 바로 저희 책의 취지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이 만들어진 지는 제가 타사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줘서 강의를 찍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중에서 정답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. 완결판이다.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선사해드립니다. 여러분들 기본 어휘의 기본 뜻 아셔야죠. 기본 어휘의 기본 뜻은 제가 책의 뒤에다가 다 실어놨습니다. 기본 어휘의 기본 뜻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판 모르는 단어 공부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단어의 제2의 제3의 뜻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빈출되는 것만 딱 뽑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. 기본 어휘 학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그렇지만 제2의 제3의 뜻은 제가 출제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득시키고 또 기억을 시켜드릴 거예요.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가 되도록 또 기억이 필요하면 기억이 되도록 설명을 해서 총 10강 동안 여러분께 수능의 정답에 콕콕 집어서 나오는 표현들 또 지문 해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그런 표현들을 뽑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 수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